왈처 왈처 히히 유물 맹고 아니 본전이다 이러면 왈처 가르기 제3의 눈 바래 시작이 너무 안 좋은데 시작이 너무 안 좋은데 왈처 열장이야 장당 3,000원 저구 주자로 뷔 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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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돌 왈처 뷔 왈처 왈처 약화니까 어차피 못잡자. 아니네, 잡을 수 있네. 헌신. 헌신. 약대. 아이스크림. 학습.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뚱땡이 컷. 뚱땡이 노컷. 뚱땡이 컷. 개인기. 헌신. 헌신. 개인기. 부복 헌신. 아이스크림. 뚱땅땅땅땅땅땅. 반피. 어서 방위 한도라밖에 없을듯? 나머지가 좀 별론거 같애 추월 집에 결론축성염원 괜찮네 근데 아직은 너무 약해 약해요 왓서특 약함 병양미 소녀 캐릭터 공 공 공 으아아아 이거 안아줘요 저기까지 가야될 힐인데 낙하베코 충돌감타 약하베코 충돌감타 황금특 나만아지어는 나만아지어는 체력 24 1 2 2 2 3 3 5 5 5 5 5 5 4 5 5 6 4 5 5 5 5 5 5 4 5 5 5 5 6 5 5 6 5 5 6 6 7 횡행? 안녕하세요. 드로워를 먼저 넣어야겠지? 횡행 좀 갖고 싶긴 했다. 아니 횡행 넣고 횡행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수순이네 이거. 전지? 전지엄원? 전지연신? 멤버십 카드 잠깐만 방금 아, 맞다. 이게 맞네. 첫째 것에 멤버십 있으면 가면이 쏘내라. 결론 지울까? 결론 지우면 공격 카드 너무 없지 않나? 근데 공격 카드에 광이만 있어도 될 거 같은데. 보호? 못 쓸 거면은 방호대 있으면 쓰겠는데. 방호대 있으면 보호가 되게면 드로우가 먼저 엘리트 결론 잡힌 거 마음에 안 들네. 유리트 와 틸 봐 모임? 양루 아 엘리트 갈까 일단 일단 일반 몹 찾고 엘리트 가봐라 양루 믿고 갈만 하지 않을까 양루 한 턴 더 봐 더 봐 양루 4 턴이면 가자 턴까 단식 꼼치네 엘리트 미트 다음 턴에 어떻게든 강림해서 그램 린리더 터뜨리자 문화 도박인데 강림은 못했지만 그래도 진노는 풀 수 있네 이러면 이긴거나 마찬가지지 아 아 아 아 아 부대 때렸는데 한 대만 맞고 집에 갔네 갔네 갔어 츄츄 짱츄 짱 야 빨라 아 이거 못먹어도 되지 않음? 전지 헌신하면 이긴 게임인데 염원으로 돈 먹어도 되지 않나? 50원 차마? 멤버십이라 100원인데 돈 황홀 이번 턴은 들어가조네 아 서순 다음툰 다음툰 강림 다음툰 강림 아 서순 아니 저게 중요한게 아냐 어차피 광위만 절대 밀겨 96딜 아직 너나것 남아있어서 딜이 잘 안나오네 168 굿 굿 굿 굿 염원 영혼 방패 성수 나머지 두개가 오래할 가치가 없다 으악 염원, 부복, 숙성 음, 이러면 강림에도 너무 별론데 포탈 삭제 바랍니다 제발 빨리 삭제줘 돈돈 포탈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포탈 3 개발이 취소되었습니다 포탈 3 개발이 취소되었습니다 연구 분개 항상 감싸십쇼 항상 감싸십쇼 딜이 모자라 3초 아니 왜 3초 괜찮아 보이지 눈이 삐었나 의알 스라도스 의알 공중제비 뽕 뿌 뿌 뿌 뿌 pem 팀 31개월 플러스 10개월 감사합니다. 앗 향로특 어? 기도? 기도? 의아슬덧으로 강선무한덱같은거 만들어서 3댐씩 툭툭 치다보면 갑자기 맞던 룩들이 정색하면서 손목 다 붙잡지 않을까? 마, 적당히 해라 고마해라 마니무 따이가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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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 잡고 때렸으면 잡았겠다. 연막탄도 연금도 없어요. 연막탄도 연금도 없어요. 여굴하네. 근데 들어서 딱으로 나오는 것도 그럴만한게 되게 되게 들어가 없잖아. 그래도 그래도 왓츠가 매너가 있는 죽이기 전에 애들한테 절 두 번 하고 죽이는 거 보면 공양수도 승인듯해. 예절을 좀 아는 녀석인가? 진짜 답없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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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냉은 저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지 복제? 전지가 어쨌든 전지를 두번 갈기면 한장 제거효과 있으니까. 제거나 마찬가지요. 이제 전지 두개 한 번에 잡힘. 그러면 망하는거지 뭐. 홀피 이벤트 떴으면 좋았을텐데. 돈 넣어버려야되나? 몰라. 돈만 넣어서 뭐 안좋은일이 있겠어. 벌 수 있을때 떨어놓자. 돈 넣어버려야되면 좋았을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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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 돈에 미쳤어 진짜.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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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게 센데 마음의 우세같은거 나오면 걱정 없겠다 하지만 안 나오겠지 앗 한턴 참을까 앗 한턴만 참을라 그랬는데 도넛색 상방때도 방패 늦게 잡아야 그냥 건 되겠네 아니 얼마나 추월하는거야 아 병속에 비밀기술이 더 낫겠다 그래야 전지 두개 잡힐 확률 더 떨어지니까 병폭은 추월? 추월? 지울거있나? 현실속이기 방어도를 이제 저지에 담앗겨야되는데 경각은 사색으로 0코 만들거라 중요한 카드일거 같네요 중요한 카드일거 같네요 아 추추헌헌 헌헌? 수고하 육 들어오니깐 붕괴 쓰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돈 머니파워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심장어조비겠지. 병에 전진 없으면 전지 두개가 시작되네. 먼지로 대갑 죽인하자. 부곡이랑 제삼의 눈 없애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안 돼. 이 정도면은 안 돼. 이 정도면은 안 돼. 그 정도면은 안 돼. 이 정도면은 안 돼. 여기에서 만나요. 수월이 4번밖에 안되서 아쉬움이 있다 어 괜찮아 맞아도 돼 어 시험에서 문제 1개 정도 틀릴수도 있지 1개밖에 안틀렸다구 염원을 쓰면 돌겠네 아 시험 망쳤어 틀린문제 1개 어 우리 파란친구만 시험이 너무 어려운거 같은데 첨탑의 파란디엄두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기펙트야 미군의 195 안되 강림은 헐 319 어 접색 요정은 자유의 5 와플 21 망고 14 체력 쪼개는 가면 63골드 멤버십 카드 965골드 뭐? 저금통 200골드 백년 퍼즐 4번 4세트 4에너지 멤버십 카드가 900원 벌어줬는데 돈 다 얻다 썼냐 뭐 전지 복사할 때 썼으니까 쓸모없진 않았다 5회 중 5회 중 5회nis 3부 4회 차원 4몰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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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회 10회